여의도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이른바 검수완박. 민주당의 검찰개혁 모토죠. 민주당의 검찰개혁이 지금 엄청난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습니다. 검찰개혁? 문재인 이재명을 지켜라! 이런 건가요? 이런 건지 아니면 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진짜 저는 너무너무 염치없다는 생각이 들어요. 검수완박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검수완박 자체가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 나중에 또 말할 텐데 이걸 추진하는 시기와 방식이 진짜 비겁하다. 왜냐하면 이게 진짜 시급한 문제였다면 대선 때 이재명 후보 공약으로 검수완박 왜 안 내걸었어요? 그때 대선 공약으로 검수완박을 내걸면서 세게 추진했어야죠. 그런데 민주당은 지난 1년의 대선 레이스에서 단 한 번 더 검수완박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재명 당시 후보 지난해 6월 세계일보와 언론 인터뷰한 거 보면요.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어요. 오히려. 이재명 후보도 반대했던 검수완박입니다. 그런데 1년 동안 이런 방구 선거에 불리하니까 언급도 안 하다가 대선 지니까 한 달 만에 이걸 부랴부랴 통과시켜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체계의 수사기관 체계의 근간을 흔들어버리겠다는 것 너무 비겁한 거예요. 이게 진짜 자신 있는 거였으면 대선 때 지난 1년 내내 이 이야기를 했어야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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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